우리 지역에서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정부가 국가 예산을 투입해 동작구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기반시설을 확충하게 되는 건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동작구청 기획팀 전혜영 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동작구에서도 생활 SOC 사업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생활 SOC는 어떤 건가요? 생활 SOC는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생생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생활 SOC를 하면 시설 기반을 한 도로나 철도 이런 것들을 연상하게 되는데 생활 SOC는 보육, 의료, 복지, 교통, 문화, 체육시설, 공원 등 생활 속에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모든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동작구 생활 SOC 사업은 어떤 건가요? 정부 국무조정실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2020년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은 일상에서 필요한 생활 SOC를 하나의 공간에 복합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흑석동 복합도서관과 동작구 가족센터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로 총 65억 4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흑석동 복합도서관은 어떻게 꾸며지나요? 먼저 국비 50억을 확보한 흑석동 복합도서관은 2021년 준공할 예정으로 도서관,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공원, 북카페, 커뮤니티실 등 다양한 연령층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흑석동 복합도서관은 흑석8재정비구역, 촉진구역 안에 기부 체납 예정지에 조성이 되게 됩니다. 총 소유 예산이 184억 정도인데요. 이번에 국비를 54억 더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구비를 조금 더 줄이고 좀 더 시설을 규모 있게 지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작구 가족센터는 어떻게 꾸며지나요? 그동안 주민 접근성이 떨어졌던 동작구 가족센터는 현재 상주 국주도서관 자리로 신축 이전하게 됩니다. 이번에 확보한 국비 15억 4천만 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54억 8천만 원을 투입해서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를 포함하여 주민 카페, 공동 육아 나눔터, 장난감 도서관, 다목적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통합적 가족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생활 SOC 사업을 하다 보면 상도국주도서관하고 현재 동작구 건가다가 지원센터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상도국주도서관은 2020년도에 김영삼 도서관이 개관을 하기 때문에 같은 구역 안에 있어서 적정한 시기에 폐관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건강가다가센터는 지금 샘토 도서관이랑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건강가다가센터가 이전을 하면 샘토 도서관은 좀 더 크게 확장을 해서 주민한테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업으로 기대하는 효과와 앞으로 생활 SOC 관련 계획이 있다면 들려주시죠. 이번 사업 선정으로 생애 주기별 특성에 맞는 지역 중심의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한 2022년까지 생활 SOC 사업 선정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주민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생활 SOC 시설들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